관련해서 어제, 어제는 아니죠.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죠. 코앞에 다가온 추석을 두고 대통령실에서 여야 의원들한테 모두에게 추석 선물을 보냈습니다. 추석 선물을 보냈는데 이걸 받은 분도 있지만 거부한 분도 있더라. 누가 거부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이성윤 의원입니다. 이성윤 의원. 자신의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보이게 해서 받은 이 선물.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나 문 앞에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의원 말고 조국혁신당 의원이죠. 김준형 의원도 사진과 함께 올렸어요. 불통령의 추석 선물을 돌려보낸다. 안 받겠다는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라고 하면서 사진도 지금 택배기사님이 이제 주시는데 이거를 정색을 하고 다시 받지 않으려는 이 모습이 그대로 사진을 찍혔죠. 같이 사진까지 해서 올렸습니다. 추석 선물을 거부했다라는 건데 김진욱 대변인님. 위원님이라면 추석 선물 오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받죠. 저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우리가 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돼요. 대통령이 개인 윤석열, 김건희로 보낸 게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 영부인 김건희와 저렇게 보냈다면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거 자체가 항의의 뜻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의의 뜻도 한 번, 두 번이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안 받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을까. 도대체 우리 대통령실은 어떤 소통을 더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 부적절하다. 하지만 또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김준영 의원은 직접 받지 않고 택배기사님한테 다시 이렇게 주는 이런 모습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같이 올렸죠. 여기에 대해서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또 글어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네. 조국 혁신당의 대통령 난 거부 시즌2다. 컨셉 사진 하나 찍자고 바쁜 택배기사님 세워두고 사진 찍으셨습니까. 대통령실 명절 선물은 지역 주민들의 핏담으로 만든 특산품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아니 이거 사진 찍자고 지금 바쁜 택배기사님 잠깐만요 여기 찍어요 라고 해서 찍은 거냐라는 뭐 이런 지적이에요. 저런 지적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저 사진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지금 명절 앞두고 택배기사님들 정말 바쁘시거든요. 저거를 반송을 시키면 또 택배기사님 일거리가 하나 늘어나겠구나 이런 걱정은 솔직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아까 김진욱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저렇게 의원들이 대통령의 선물을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받는 선물을 되돌려 보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으시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전국입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도 21번이나 행사를 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야권 의원들이 마음 편하게 지금 명절 선물을 받고 있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지자들이나 또 국민들께서의 그 민심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명절 선물 받아서 그걸 먹고 손에 바르고 이럴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저런 사진들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택배기사님들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거부를 하시고 되돌려주실 거면 용산에 직접 갖다 주시는 게 어떨까. 직접 가서 거기 앞에다가 맡겨둘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택배기사님들 바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지 않도록 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군 전사님. 아니 그거 뭐 먹고 지금 손에 바르고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체 선물이 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추석 선물. 올해는 이거라고 해요. 전통주 그리고 지역 특산물로 해서 여기 지금 도라지약주 유자약주 이런 거 있고요. 핸드크림도 있고요. 이런 약간 화장품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양파잼, 배잼, 사과, 고추장 등등도 있다고 하는데 다 전국의 어떤 자연 소재 그리고 지역 특산물로 만든 거다. 그래서 아까 먹고 바른다라는 말씀을 쓰신 걸로 예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얘기 중에 나왔죠. 박준건 의원이 이거는 난 거부 시즌2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난을 거부를 앞서서 했었습니다. 난 거부했었던 거 같이 볼까요? 네. 기억나시나요? 저희는 그때 방송에서 한번 했었는데 대통령의 축하 난 정중히 사양합니다. 라고 조국 대표도 얘기했고요. 김준영 의원도 아까 택배기사님한테 거부한 사진 찍은 김준영 의원도 버립니다를 붙여서 내놨었어요.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내놨으니 가져가십시오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김기영 대변인님. 지금 축하 난 거부하고 추석 선물 거부하고. 그럼 대통령실에서 설 선물은 보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보내야 된다. 야당 의원들이 그런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이 진정성이 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자의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저런 어떤 메시지, 저런 행동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선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마음, 부족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한다는 게 결국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본인들이 이제 이번에 22대 하면서 김치 대신에 협치를 얘기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보여주는 행태는 협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저런 거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부를 해도 대통령실은 계속 보내면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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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